진수 뭣 내 이름 진수 뭣 차차 뭐한 차 지금 차고 있잖아 지금 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하에에에에엇 여러분들 아아 이용하세요 여러분들 이용하세요 저희가 어떤 게임할 게임 게임, 게임 게임 보다 론은 이용해도 됩니다 흫 이용하세요 오어어, 이거 이거, 이걸로 가자 그렇지 그렇지 어 피하고 숙작 그렇지 어어 엇 아아아 라라라라마 하하 수고리 따아하하하 조져쓰 조져수 꼬입니당 어 어어 어 휴 어 아아아아아아 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 휴 후... 가자 가자 숨을 숨을 마셔! 점프로 딱! 그렇지! 점프 딱 해! 어 이걸로 점프 딱 해! 그렇지! 에헤헤! 키득키득해! 키득키득키득! 응 나 죽어! 오! 뜨워! 오! 좋아 좋아! 에이 됐어! 가자 가자! 하아... 아아아아! 나 진짜 헷갈려서 손 두껄어! 아! 이 손 두꺼운 새끼 진짜! 아아! 아! 두개 놀렸어! 하하하하하하 아 두개 놀렸어요 아아... 아! 여기 뭐야! 아 이거 처음부터 하아... 으음... 내 손 두껍다... 하... 흐ㅎ 킥킥... 작 per regimen 기장 점프하고 마취대 쏘는게 제일 낫네! 이러면 몇... 몇볼 안 맞아 내 쏘면서 정약소를 올리는 정약도를... 키드키uras 혜하하하하 하아... 좋아좋아 야 여기 그 여기서 죽여여기서 보수 입장도 생각해야 아하! 아이고 갔네? 즉! 먹어주고 딜 잡아줘 로켓모인 로켓모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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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미쳐! 아 나 진짜 왜 채팅을 왜 받지? 무슨 자신감 뭐더가? 자신감 무엇? 와아아아 와아아아 오더가 왜그래 오더가 왜그래 너 무슨 자신감 무엇? 오 오오 오오 오오오오 다스데스데 어 에헤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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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생일 만나요? 됐어 가자 오오 오오오 에헤 헤헤헤헤헤 꼼수 꼼수 раш 꼼수 강력 처벌 어어 아 안돼 안돼 와버렸잖아 아하 아 와버렸잖아 어 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흐흐흐 정당의 게임 안되는데 아 뭐야 이거 왜그래 아아씨 정당의 게임 안되는데 손인데 그러면은 아아 배가서 수확이 힘들어 왜냐면은 움직여야 되거든 앞으로 쩌쩌 어 오 좋아 아아씨씨 오 어헛 흐흐흐흫 흐흫 가자아아 또 이 또 피안카메를 긴장하고 있게 해야되에에에에씨 씲 씲잏 포! 오! 호우우! Night 으악 우 وأ 하하하 개빡쳐 진짜 코인 먹어야 해 코인 무조건 코인 좋아 에이 BGM 좋잖아 그럼 된 것이여 에 여기다. 아하하하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좋아에에에에 아휴 시원해에에에에에에에에 흐하하하하하핳 건맨네에에에에 건맨네에에에에에! 가자가자 쭉하면서 2개 먹었고 5개 먹어야 돼 코인 2개 먹었고 오케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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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세 개 째 즉! 세 개 째 오케이 좋아 허! 허! 어 야 어 이게 아냐 이게 아냐 헛! 됐어 됐어 어어? 아이 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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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해 모노가 모두냐 모노가 모두냐 어우 참 맞네 오케 괜찮아 한 대밖에 안 맞았잖아 어 죽은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이구 어이구 흡챠 흡챠 계시나요? 이따 이따다 허허 어어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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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쪼프하고 자아악!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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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코인야 마지막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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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막고 막고 헤헤 안보이지렁? 하지만 내 창원에 닿겠지렁? 좋아 하아 자 닿는다 닿는다 색깔 변하는거 보여 색깔 단 어 변은 오우 나 죽을 뻔했은건 됐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어 여기서 변신하고 앞으로 차아악! 됐어 어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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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아악! 됐어 아 또있다 어흐어 으하하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으 끼려 뼈뼈뼈뼈뼈뼈뼈 뼈뼈뼈뼈뼈뼈 앙 앙 뼈뼈뼈뼈뼈뼈 문이 열 어 Carry 어여 사렷다 어여 사왔다 어이여 밑게쪽 Tao Ukraine 야 여기 조심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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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있어 여기 다 하면 죽어 와ñ겠다 후 라고 하고 오 편 잡고 아 좋아 좋아 어 문이 열렸다 갑시다 아웃겟네요 뭐 사도 되겠다 어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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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왔다 야 뭐 살까 체력 썰면은 체데미지가 떨어져요 체력 썰면은 데미지가 떨어져서 빼고요 이 슈가가 오토매틱 패딩 그니까 패딩 첫번째로 자동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럼 야 이거는 뭐지 얘들아 이게 뭐더라 뭘 모독이 아냐 어때 여러분들 설탕사에요 오토패리 차치 싫어요 제가 차치 안좋아해요 차치 별로 안좋아합니다 다사면은 바본데 다사면 바본데 허허 공석 떨어지는대신 데미지가 상승 사지말자 오토패리 필요없어 얘들아 오토패리 필요없고 알아서한다 지금 보니까 내 실력에 더이상 무언가를 추가 안해도 될거 같애 음 자 내가 못갠곳이 어디지 음 에이 아 여기다 이제 문지기 다이스다 저 다이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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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요 여기요 여기 다했어요 홀드인 라이트에르 왜요? 어 노래가 무엇?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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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더 필요하네 안녕히 계세요 하나 남았나봐 하나 몇개 남았나봐 봐보자 깼구요 안깬데 보자 안깬데 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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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못깼나 네 오른쪽에 있어요 아 그래요 가겠습니다 하긴 이런데 롤러코스터가 없다는건 말이 안되지 아 쭈댄 있네 물이잖아 물 어이 뭐야 극혐 뭐야 86 뭐라고? and my only i in heaven 86 times 뭐야 고인물 뭐야 뭐지 86 아 86번 죽었다고? 에이 뭐 나쁘지 않네 네에에에에에에에에 그래 아 여깄네에에ê 용꼬름 툴죄 깨어버리이 프로링! 예에에에양 음 유명한 프로링 하 sen af 근데 86 툴면 잘했어요 아 진짜!? 그래? 왜?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어, 개, 개 같네? 음, 음, 패턴 쉽구요? 패턴 이정도면 굉장히 저렴하죠? 뭐가 나오든 가볍게 피해버릴 자신 있죠? 그래그래, 예. 메가맨에서 간다, 메가맨, 메가맨. 와, 꼴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음, 충청광사 별거 아니야? 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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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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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둑 으아아아아아!봤어, 어,캬, 오케, 일단은 이렇게 해본거야. 이정도가 면 얼마나 갈 거야. 아, 오케이, 됐어.뎃어, 에이! 됐어, 됐어, 여러분들.잡습니다. 이제 한대만 아먹길 수 있습니다. 예 뺑 오 가가야 그다아 수탈해지리나 아 밑에 꼬리 흔들면 나오는거 알아 봤어 어허 어어 스물어주고 그렇지 두두두두두두두 꼬리 흔들어봐 꼬리 흔들기 왜요 불이요 불 조심해 불덩이 불덩이 안맞죠 예 불덩이 맞을 수가 없죠 야아아아아우 오케오케오케오케 아프죠 아프죠 좋아좋아 또또또또또 또 써봐 어어 아아아아 이 새끼가 진짜 썼네 됐어댓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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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 어어이게뭐야 야 혓바닥 가지냐 저거 허허 저게뭐야 어어씨 다시다시 혓바닥 뭐야 비해주고 오케 안가지겠지 아마 예 좋아 별거 아냐 별거 아냐 에에 어어 어어 으아아아이씨 아아다 진짜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이다 니친 어으씨 밑으로 쓰면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점프로 해야 무조건 밑에 쏠 수 있다 에에 이게 점프스 점프으로 밑으로 해야 무조건 밑에 쏠 수 있구만 아 아 그런 사실 알았어요 뻘죽음이 아니랍니다 네 그런 사실을 배웠잖아요 그럼 뻘죽음이 전혀 젠젠 아닙니다 시발 음 이게 피하이 피한 장소가 한정돼있어갖고 구름때문에 약간 좀 애매하다 에에 아하 봐봐봐봐 그냥 빨리 넘어가버리자 괜히 뒤에서 딜러타가 빠질려고 하지말구 아예 빨리 넘어가버리죠 아예 아이씨 말도 개시랄새끼 족간네 진짜 대시 써 근데 대시쓰다가 아까 맞았잖아 내가 방금 아까까지 두대 맞은 내가 대시쓰고 죽었어 대시쓰고 순서 안받습니다 순서하지마세요 아시겠죠 제 컨트롤을 깨겠습니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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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어 아아아아 이새끼가 쌍으로 지랄해 죽어죽어 아 꼭 여기 한칸 채리여 한칸 채리여 저 어떻게 때려 잠깐만 저.. 아잇잠깐만 아잇잇잇잇 아잇잇잇 흐흐흐흐 흐흐흐 못오냐 못어가 아잇 나 진짜 아잇 못오.. 못오냐 아잇 못오냐 아잇 아잇 이런 실수하는 모습 귀여워 아잇잇 흐흫 흐흐흐흐 훈소드지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석하면 화냅니다 여러분들 훈소드니 이걸 알아요 하지만 다물어주세요 안하겠습니다 그로치 그로치 그로어엇치 그로어 치 조심해 조심해 헥 그로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 개 나왔어 두 개 두 두 개 그렇지 이라잇!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음... 다시 한다! 어, 피해주고 밑으로 가주면서 이 해준다, 수기리! 그렇지 꼬리나온다, 꼬리나온다, 조심해, 꼬리나온다, 꼬리나온다 이건 피하기 쉬워, 잘 봐 이거는 처음에 내려가, 그렇지 이건 이제 올라가, 그렇지 꼬리 조심해, 그렇지 헤헤헤, 별거 아니잖아 지시한 녀석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어 어 으아아악! 으아아악! 어, 영영 죽겠지 이야악! 진짜 개가돼, 진짜 아, 또 이 피야, 아 개가돼, 진짜 아, 데미지 맞는구나 으아아악! 으아아아악! 유도 가져오자 절대 너희들 훈스듣는거 훈스받는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 이 시점에서 유도가 필요했어 알았어? 오해, 니니 다녀왔어요 절대 닌냐, 알았어? 일단 이거 써 일단은 1패는 이거 쓴다 오케오케오케 네네 그러시겠죠? 진짜다 진짜다 진짜 오케이 광선 이거 별거 아니야? 패딩할 수 있었는데 아 두개 두개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됐스!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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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에새끼들아 가만히 있어 어 어 어 어허허허허 아 제발 신어져 에하고 신어져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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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나 이거 게이지 보자마야 죽었어! 어! 나 이거 게이지 보자마야 죽었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어! 흐흐흐흐 어! 야 이거 일단 이게 무적이거든? 어 무적 빼고 쓰자 무적 빼고 딜로 바꾸자 무적 빼고 딜로 바꾸자 에 가자 나, 나왔어요 흐흐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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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흐흐흐 가자, 나, 다시 한 번! 음, 또 페이지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보여 이 게임 내가 봤을 때 어려운 게임은 아니야 그냥 잠깐 매콤한 정도지 에에 그냥 음식으로 치면은 고추기름만 넣은, 넣은 거지 뭐 음 고추기름만 넣은 거지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깨고 있잖아 흐흐흐흐 내가 이렇게 깨고 있잖아 이 게임이 어려운 건 아니다 에에 어, 됐다, 나왔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안 되냐, 나 꺼버렸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어 핫! 무조건 2층에, 2층에서 있자, 2층에만 좋아 오, 2층에 있으면 못 오네! 으아악!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새끼 지랄누누누 허허 어 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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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쓰면 안 돼, 아까운데 아, 써버렸다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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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 밑에서 이래 아 아 실패해버렸다 아니야, 실패한게 아니야 어 어 어 됐다 이제, 이제, 이제 뭐 할 건데 어 어 이거 뭔 일이야 괜찮아 마비, 아, 마지막 비니가 사실은 쉬워 어? 흐흐흐흐흐흐흐하 하하아 매에에에에에엠 오호 아아! 대가리 왜에!! 아 넘어갈꺼아니야?? 맨날 용갖구 장난쳐 대가리갖구 두통에 얼마나아 그르츠 그르츠지 오케이 훗 훗 좋아좋아 오케이 이제 여기 쉽다 어 어 나 발.. 말 치수할뻔했다 일단 여기는 쉬워 어.. 어.. 아.. 아.. 됐어 어떡해 됐어 됐어 아..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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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같은거 뛰지마 어 하는거 알았어 그냥 이거를 제자리에서 뛰면 돼 이렇게 으아잇! 에이 하고 뛰어 에 제발.. 아아이! 바르다는 새끼! 어.. 어허.. 바르다는 새끼 진짜 나 이제 그냥 궁극기 쓴다 진짜 나 궁극기 쓸거야 내가 봐줬거는 여태 에? 궁극기 악기 쓸려고 멋있게 죽이려고? 안 돼 안 해 이제 무조건 극딜 넣는다 다섯개 채워지는 순간 그냥 쑤셔버릴거야 긴장하는게 좋을거야 용어 알았어? 내가 용 뜯어볼라니까 이씨 내가 어릴때 변명이 드래곤본이었으면 흐음 밀려 밀려 안 괜찮아 좋아좋아 이제 봐주지 않아 ㅇㅝ 여기까지 10kr 20 30 1 6 iens 에잇! 디졌다 이 겐지새끼 색깔이 다 겐지구만 에잇? 좋아좋아 아 천천히 뒤에서 약간 밀리면서 밀면 따아! 어... 꼬리꼬리 조심 꼬리 조심 그르치 그르치 별거 아니죠? 어! 어.. 좋아좋아 지금 느낌 아주 좋아 느낌 쑤우그- 느낌 좋아 그르치 됐ṣ 오쩜좋아 aw쩜좋아 오쩜좋아 일단 이거 간다아z 허 craz 에에에에에에에에에으어어어 아아아아 affordable 아아 캠감네 진짜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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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 아 얘 쉽다 여기 쉽다 여기growth 얘 뛰는거 알았어 데가서 뛰는구만 이앨악 됐다 했다 房에에에허rece 와이 3가거나 진짜 아! 아아! 아! 죽어! 으으으으아아하 아 대가리 들어오는거 봐봐 어? 어... 어... 근데 알았어 패턴을 읽어... 읽어버렸다 다이져부가? 흠... 허옥 너... 불쌍하구나 나에게 패턴을 일으켜버렸어 그럼... 너의 매력은 이제 없어지는구나 마찬가지댜 흠... 하... 좋아좋아 껄 수 있을 것 같구나 헛 헛 헛 후 구멍 구덩이 나옵니다, 구덩이 가볍게 피해주면서 그렇지, 농락농락 어... 허... 으아아악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못어가 이 자식아 집중해 저 숨 참... 숨 참... 숨 참오면서 탑니다 하아... 으아아아.. 간다! excitation 빠졌어 ㄘㅊㅊㅊㅊㅊ ㄹㄵ 크... 아... 으행! 에잉 ㄹㅇ ㄹㄱ ㄱㅇ 아 resistance 음 orders 와 city 이 그냥 엿답 궁극히 지려버리자 그래 그래 엿답 궁극히 아으! 와 저 야 그냥 엿다 궁극히 지려버리자 그래 그래 엿다 궁극히 지려버리자 에? 숨 참지 말고 그래로 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을 때 난 나름 있네 누구보다도 나름 어? 괜찮아 아직 박수칠 때야 어허 아직 박수칠 때야 괜찮아 이야아아아아아악 흐흫 흐흫 견뎌 여리여리우 야아아악 이게 내가 내가 떨어지는 것을 모르겠어 전멸 쓰는데 내가 가는 것을 모르는 전멸이야 자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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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뜨기 에 좋아좋아 에 좋아좋아 아 헤! 와아 미친 숫자 어 아 한 대 맞은거 너무 아까운데 인정? 씹인정 가자가자 어흐 어흐 여기서 조심해야돼 날라오는 불똥이만 조심해 가끔 얼굴을 흡하는 표정이 있거든 그것만 조심해 근데 어떤 표정이었지? 얹 헛 엇 흐흐 좋아좋아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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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헛 아껴 아껴兎어 헛 대 SD 허어어어 어쩜좀 ep 어쩜좀 읏 캔다아아아 헤으읐어어어어어어어어엌 어 아껴 아껴 헛! 됐어! 어어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어쩜 좋아 간다아아아아아 하어ㅏㅓㅏㅓㅓㅓㅓ스 어 uct 어 어 으어 저거 다시한번 다시한번 오케이 여기서 한대도 안맞고 거기 입에서 한마디 한대도 안맞으면 돼 여기서 한대도 안맞고 입에서 한대도 안맞으면 된다 그럼 된거다 자 이제 쇼보다 좋아좋아 오오 좋아좋아 할수있어할수있어 껄수있어 지루에끔 나가 개새끼야 뭘 쳐보고있어 휴바나나 아아 죄송합니다 맞는말 아니야 지루에끔 뭐 쳐보고있어 개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됐어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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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빠진 니 대가리 탈머는 안빠질까? 아하하하 죄송합니다 ㅋㅋ